2022년도 연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국민의 뜻과 달리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고집하더니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김진태발 경제참사에 이어 이태원 안전참사에 이르기까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의 산무정권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연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눈또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의 추락을 경험했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실상은 얼마나 불공정하고 몰상식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독재 전두환과 권력사유화 이명박,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점만을 모두 합쳐놓은 듯한 최악의 리더십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부는 어쩌면 전두환 군사독재정부보다 더 악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유를 수십차례 강조했지만 윤석열차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국민 청력 테스트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국민소통의 상징이었던 도어 스태핑은 중단되고 불통의 벽이 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11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거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는 증거조작을 서슴치 않고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정치검찰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체리즘과 노조를 탄압했던 2009년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싱크로율 100%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 노조 탄압 사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올해 화물연대의 파업 진압과 대국민 약속 파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화물연대 안정운임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세 번의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 6월 15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의했었습니다. 두 번째, 11월 22일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품목 없이 품목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11월 30일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정부가 어떻게 교육개혁을 말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세 번이나 했던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부터 지키시길 바랍니다. 최근 천공의 연이은 국정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어 제2의 국정농단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천공은 본인의 육성으로 대통령 출마 권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천공은 인수위 시절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직후 대통령 사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천공의 말 한마디에 비행기 출반 시간이 변경되고 영국 여왕 조문도 불참하는 외교 결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 천공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길흉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국가의 운영을 더 이상 무속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고금리가 계속되고 기후위기와 세계 무역질서가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모두들 2023년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해가 바뀌는 만큼 검찰 독재와 야당 탄압의 유혹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노조 때리기로 실정을 만회하겠다는 생각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2의 국정농단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진 민생경제 기후위기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